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오늘은 이런 이런 노력을 했지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유튜브를 보고 SNS를 봅니다. 제대로 깊이 못 자고 나면 낮에도 찌뿌둥합니다. 하루 잘 자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잘 자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내가 곧 노력해서 커피도 먹지 않고 샤워도 하고 긴장도 푸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울이나 불안, 사랑이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따로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묶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칼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과의사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정두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뇌와 마음을 잘 이용해서 건강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실제로 자고 깨는 이런 리듬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활발하게 생활을 하다가 밤에 딱 누우면 잠이 확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선 아침 알람을 들으면 마치 나이키 선전처럼 운동화를 콱 신고 뛰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침에 화장실도 한 번 들르고 물도 한 잔 먹어야 점점 깨어납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은 지나야 재기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밤이 되면 유튜브를 보고 SNS를 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해소하지 못했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 밤에 와서 이 조그만 핸드폰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밤에 SNS를 보고 있으면 조그만 스크린이 깜깜한 밤에 내 눈을 자극해서 청색광으로 내 머릿속에 지금이 나지 않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물리적 신호 외에도 SNS의 유튜브의 이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심리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제대로 깊이 못 자고 나면 낮에도 찌뿌둥합니다. 낮에 활력적으로 보내지 못하니 또 밤에는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이런 평평한 그런 커브를 계속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를 어떻게 커다란 굴곡으로 위에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알람을 들으면 활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없더라도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최대한 활력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운동도 낮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회사 때문에 낮에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초저녁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마라톤을 뛰고 와서는 몸은 피곤하지만 눈은 안 감기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침대에서는 잠자는 활동만 하도록 합니다. 낮에는 되도록 침대에 눕지 않는 것이죠. 시계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낮에는 시계를 보면서 철저하게 시간을 맞추고 각성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죠. 밤이 되면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고 좀 많이 어두운가 지금은 새벽 한참 중이겠네 라고 마치 배꼽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듯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 알람을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시 낮에 모드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들은 우리가 가까운 것부터 먼 사람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깝고 그 다음엔 가족, 그 다음엔 친구, 그 다음엔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이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내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세련되어 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남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조율해가면서 이 관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관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하고는 좀 스타일이 안 맞아, 동생하고는 잘 맞아 이럴 때는 동생은 가깝고 형은 멀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놀 때는 가까운데 같이 동업을 하려니까 잘 안 맞겠다 싶을 때는 동업을 하기에 맞는 친구와만 가깝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입사 동기로 만난 사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잘 통해서 마치 가까운 가족처럼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입사 동기는 나와 좀 잘 맞지 않아서 그냥 적당한 거리에 두고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심리적인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나하고 나만 구분하면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가족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반가워하고 낯선 사람들은 유괴범일 수 있으니 울어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복잡해집니다. 초등학교만 가면 숙제도 하고 근면 성실함도 배워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됩니다. 대학생 사회인이 되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이때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일대다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같은 반 학생들만 좀 친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 동아리, 같은 과, 언제 알았던 아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것이 사회에 가면 팀, 조직, 상화관계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일대일의 관계라고 해서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단짝 친구 정도 사귀는 것이 어려웠는데 점점 지나면 애인도 생겨야 되고 애인까지는 쉬웠죠. 배우자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과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고 여기서 우울, 불안 등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1960년대에 홈스와 라헤가 인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배우자의 죽음, 교도소의 수감생활, 해고, 소액의 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3개는 배우자가 죽으면, 내가 교도소에 가면, 해고를 당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낄 거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100만 원 꼬가서 안 갚으면 짧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들 보이시나요? 이 하늘색의 결혼, 임신, 아마 그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서 나한테 결혼식 같은 행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까지 아직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예쁜 드레스도 있고 예쁜 아기들도 생길 텐데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왜 스트레스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전직이나 부서 이동, 또 개인적인 우수한 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훌륭한 사원이라고 해서 넌 전략기획실로 와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 성과가 좋군요, 승진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왜 스트레스가 될까요?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잘 내가 대응해낼 수 있을까? 혹시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입학이나 졸업, 또 이사와 같은 사회에서 생기는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새롭고 낯선 환경에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 것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변화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처럼 축하할 일이지만 스트레스가 되는 일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는 전부 나쁜 것일까요? 여기 스트레스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트레스와 긴장도를 나타내고 Y축으로 수행 정도,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기본형 그래프가 있는데요.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해변가의 선배드로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이 수학 문제집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긴장을 높이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일까요? 이 학생에게 조폭이 나타나서 칼을 겨누고 너 이 문제를 틀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이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긴장 수준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것인데요. 해야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좀 더 복잡한 일과 조금 단순한 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 같은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조용한 카페에서 조용한 음악이 흐를 때 적당히 둘러볼 것도 있고 집중도 잘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작곡이나 작문과 같은 아주 복잡한 일을 할 때는 나를 환기시키는 백색 소음마저도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긴장이 느껴지는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적당한 긴장을 나에게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몸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뇌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몸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호를 뿌립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허파에서는 호흡을 빨리빨리 해서 산소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긴장에 있는 근육은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마치 전쟁 시에 국가가 대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어떨까요? 야생에 있는 동물은 이런 급성 스트레스만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되게 만성적입니다. 그럼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긴장된 전시 상황을 계속 느낄 때는 우리는 이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만 계속 몸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반대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소화기능 같은 것들이 억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이렇게 되겠죠. 즉 평화시에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로 생각하면 평화시에는 문화도 융성하고 백화점도 가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마치 항상 전쟁이 일어난 것들처럼 이것이 셧다운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몸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황장애에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느낌으로 질식할 것 같고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며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때 이런 전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뇌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이 지속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계속 패턴을 바꿔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루 잘 자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잘 자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그래야 몸에 패턴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노력해서 커피도 먹지 않고 샤워도 하고 긴장도 푸는 연습을 해봤는데 어제도 악몽을 꿨어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오늘은 이런 이런 노력을 했지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턴을 배워나가면 더 복잡해진 그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모여서 한 사람의 뇌 건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축구선수의 능력표 이런 것들을 보신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채실 겁니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선수가 돌파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와 정서와 또 자고 깨는 것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것들은 서로 서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서는 대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기쁨, 화, 슬픔, 역겨움, 공포 이 다섯 가지의 숫자를 보면 뭔가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기쁨은 하나고 나머지 네 개는 되게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힘든 것만 많게 태어났을까요? 어떤 일에도 그냥 다 짜증나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가 나도 짜증나, 슬퍼도 짜증나 이렇게 되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작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들다리 실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실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강에서 높이 달려있는 무서운 흔들다리와 낮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같은 여학생이 그 다리에서 지나가는 남학생들을 잡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다 푼 다음에 그 아래에는 여학생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느 쪽 다리에서 더 많은 남학생들이 연락을 했을까요? 당연히 흔들다리였습니다. 바이킹과 공포영화에서처럼 흔들다리에서의 무서움을 심쿵과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 이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아픈 것과 몸의 통증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인데요. 커다란 MRI 기기 안에 젊은 대학생들을 집어넣고 대학생들의 전 여친, 전 남친의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이 자극을 주고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진을 찍었을 때 빨간색과 같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자극으로는 상처가 안 날 정도의 약간 뜨거운 물체를 손에 쥐어줘서 열에 대한 통증을 느끼겠습니다. 그것이 오렌지색 영역입니다. 오렌지색과 빨간색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즉 머리에서는 이게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잡지 같은 걸 보시다가 손가락이 살짝 베인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피가 나지 않더라도 살짝 쓰립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더 아파집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애가 살짝 까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초보 엄마가 나타나서 이걸 어쩌니 하고 있으면 애도 갑자기 놀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엉엉 울어대죠. 그런데 첫째를 이렇게 길러냈던 익숙해진 엄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째가 놀다가 비슷하게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엄마가 밴드 붙여줄게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사라질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나쁜 사건을 겪으면 부정적인 정서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미 처리해야 되는 신호는, 생존의 중요한 신호는 한번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계속 집중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구나.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것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는 부정 정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긍정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처럼 빠르게 쾌락을 느낀 다음에 그 쾌락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쾌락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흡사 마약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실 마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백을 사더라도 이게 수주 동안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천천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천천히 사라지면 이것은 그렇게 중독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기술을 습득할 때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천천히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천천히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동구매가 무섭다고 쇼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긍정정서를 잘 다뤄야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격차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곳에 있다가 똑같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이것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홈리스 알코올 중독자를 떠올려 봅시다. 어쩌다 생기는 돈을 의식주에 쓰지도 않고 왜 이렇게 술 같은 데 쓰세요? 술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은 내가 즐거워서 술을 마시는 줄 알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롭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술이 약간의 즐거움을 줬을 때 이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자주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가 즐겁게 느낀다면 이것을 우리가 원할 때 자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상이나 산책, 친구와의 수다, 운동, 근처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격차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카지노를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들과 가는 동안에 맛집도 가고 수다도 떨고 이런 잔잔한 즐거움이 있을 때 중간에 잭팟이 좀 터지더라도 격차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은 외롭고 돈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 도박으로 어쩌다 수백만 원 큰 돈을 따면 이 뽕을 잇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다양하게 자주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지, 정서, 수면 각성, 사회성 이런 여러 가지 축을 한 번에 들여다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연쇄 효과로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돼서 머리도 나빠지도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장단점을 잘 알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좀 바꾸는 노력을 해볼까 라고 해본 다음에 이것이 서로 연쇄 효과를 내서 상승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한 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해주시면서요. 이것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은 단단하고 인생은 유연하게 그렇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